Soul 음식이 좀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여기 향신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울 때는 삼계탕 같은 거 딱 먹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와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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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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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리아, 우리 첫번째 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루하루가? 가리, 박수, 미에 야묘, 박완, 티슈 우리나라 소위에서 오 예 뇌고레르기 swallowed 3 풍 fahren 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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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calor 이때나 그나리 interventions lots 워낙 스스로 제가 드시는 드시는 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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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친구 하나 없는 곳에 혼자 보낸 뭐 어떻게 하라고 살도 십 킬로나 빠졌어 나 ketika aku makan gak tau kenapa hal-hal itu bisa aku lupain 처음부터 이르지 나갔다 해외 출장 좋잖아 집 주고, 차 주고, 문 더 주고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먹는다는 게 그냥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 오고 나서부터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 그냥 지금 너무 외로워 Bridget쪼이 어떤 다른 스타일 khác 그거 네 저는 저희 친구들이 아무리 많이 입고있는 셀프 열여 하나 easy 오늘은 빵에 감사합니다. 아멘 비닐? 아니 저희가 이렇게 한 번 더 주문합니다ون 한국사에 따라서 한 마냥 한 마냥 한 마냥 한 마냥 다행히도? 네 네 아랫